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문재인이 퇴임 후 느닷없이 첫 번째 메시지를 내는데 그 내용이 북한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이런 내용을 발표했나 살펴봤더니 아마도 윤 대통령의 인터뷰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오늘 문재인은 뜬금없이 9.19 군사합의 등 그간 남북 합의에 대해서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해야 되고 이행을 해야 되는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이와 같은 주장이 보고 있으면 어이가 없는 것이 우선은 정권이 바뀐 데다가 현재 남북관계는 거의 진전이 없는 상황이고 또 윤석열 정부 때는 문재인 정부 때와는 완전히 대북 정책도 다르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오늘 문재인이 입을 다물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헛소리 했는가 살펴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에 발끈한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정치적인 쇼였다고 직격탄을 날렸으며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문재인이 김정은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섰던 것에 대해 교실에서 한 친구에게만 북한에게만 사로잡힌 학생 같아 보였다고 이야기했고 또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 때 미국과 중국 사이에 대해서 너무 모호한 태도로 보였다고 평가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번 정부에서는 예측 가능한 것을 추구할 것이고 한국은 미중 관계에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뉴욕타임즈에서는 윤 대통령이 실제로 취임 후에 문재인 정권 때 취소되었던 일본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재개했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가입을 하는가 하면 치포동맹에도 참가했다고 소개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뉴욕타임즈에서 특히나 한국에 치포동맹 가입이 중국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4개국이 긴밀하게 협의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의 해구산을 포함해 가지고 모든 수단을 미국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을 향해서도 비핵화를 선택을 한다면 밝은 경제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우선 윤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틀린 이야기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재임 기간 동안에 진짜 김정은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김정은에게 목매는 태도로 보여서 많은 국민들이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저자세를 보여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이 쏟아졌으며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그 정도로 기었으면 적어도 남북관계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어야 되는데 남북관계에 변화가 있기는 커녕 김정은조차도 남북정상회담이 이게 쇼였다는 것을 깨달고 문재인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것을 깨달자마자 바로 태도가 돌변을 해가지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하고 임기 말까지도 미사일을 마구잡이로 날리는 등 엄청나게 도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문재인이 낸 메시지를 보면은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가지고 아직까지도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문재인의 메시지를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7.4 공동성명이라든가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14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역지사제하면서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낸 역사적인 합의라고 평가했고 대화가 없으면은 평화가 없는 것이라면서 모든 대화의 출발점은 신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남북간의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데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문재인의 이러한 얘기가 진짜로 멍청한 소리라고 생각되는 것이 남북합의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기간 때 북한이 잘 지키다가 이번 정권 들어가가지고 틀어진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북한 애들이 남북합의는 전혀 지키질 않아가지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합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쪽이 다 지켜야지 의미가 있는 것인데 북한 애들은 전혀 지키지도 않고 지킬 생각도 없는데 우리만 합의 내용을 이행을 하면 뭐하냐 이거는 사실상 호구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 문재인이 하고 있는 얘기에 따르면은 문재인 정권 내내 했었던 그 호구 짓거리를 윤석열 정권에서도 호구가 되는 것을 이어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이를 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은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반목과 대립 적대의 역사를 끝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전쟁이 없는 한반도의 시작을 만방에 알린 것이라고 평가했고 남북 군사 합의서를 부속 합의서로 채택을 해서 군사적인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실천적인 조치에 합의한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남북이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에 합의하면서 비핵화로 가는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많은 분들이 문재인이 퇴임을 했다고 해서 저기 뒷방에 앉아서 뉴스도 제대로 안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지금 문재인은 비핵화 방안에 합의해서 비핵화로 가는 로드맵을 제시했네만에 이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요새 북한의 행보를 보면 비핵화는 커녕 오히려 지금 핵 무장을 더 강화하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고 최근에 김정은은 핵 포기는 없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문재인은 무슨 헛소리하고 있는 것인가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문재인은 남북이 상호호회와 공립공영에 입각을 해서 다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경제공동체 생명공동체로 나아가는 지향을 담았다라고 이야기했으며 평양공동선언은 과거부터 이뤄낸 남북 합의들의 결집체이고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진전을 시키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되었다라고 자평을 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정신나간 소리인 것이고 문재인이 지금 무슨 경제공동체 이딴 소리라고 앉아있는데 최근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남아있는 남한 자산들을 싹 다 지금 철거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금강산에 우리 기업들이 지어놓은 여러가지 휴양시설이라던가 남한 관련 시설물들을 이번에 싹 다 털어버림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손해가 지금 막심한 상황인데 무슨 경제공동체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요새 북한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력갱생인데 경제공동체 드립을 치고 있으니 웃음이 나올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도 해가지고 생명공동체 방향으로 나아가는 지향을 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 때 가장 많이 무시했던 것이 바로 북한의 인권 문제이고 또 문재인 정권 때 우리 공무원이 북한 애들에게 비참하게 살해를 당하거나 또는 북한에서 내려온 북한 어민들을 강제 북송을 하는 등 김정은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라면 생명을 경시해가지고 논란이 된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인데 이제 와가지고 생명공동체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정말로 가증스럽게 그지없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아무튼 문재인은 평화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 것이고 누구도 대신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라면서 스스로 한반도 평화를 일구는 주도자가 되어서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지 한 걸음이라도 전진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일족 직발의 전쟁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평창올림픽을 만들어냈고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면서 평화의 길을 개척했던 경험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라고 윤석열 정권에게 조언을 했는데 정말로 거를 타선이 없는 주옥같은 헛소리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남북관계만 놓고 보더라도 문재인이 자평하고 있는 저 얘기들은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또 문재인이 평화드립을 치고 있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북한이 핵 무력을 엄청나게 강화했던 것이 바로 문재인 때이고 실제로 문재인 정권 시절에 미국의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북한의 SLBM 전력화라든가 미사일 전력 증강, 핵탄도 소용화라든가 에 따라 가지고 우리 정부에게 전략 기획 지침 작게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했으나 문재인 쪽에서는 필요 없다고 씹어버렸고 오히려 한미연합훈련도 김정은의 눈치를 봐 가지고 최대한 축소시키거나 거부함으로써 당시 미국 측에서 왜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국방 전력을 약화시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할 정도였으며 또 문재인 정부 때 송영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핵을 5천개가 넘게 가지고 있는데 북한에게 핵 보유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는가 라는 이런 헛소리를 해가지고 당시에 논란이 되었는데 문재인 정권 내내 이런 개짓거리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북한의 비핵화의 로드맵을 만들었네 어쩌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를 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은 기가 막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의 퇴임 후 첫 번째 공식 메시지가 북한 관련 메시지인 것도 어이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국민들이 경제나 민생 여러 가지 문제들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면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의 메시지라든가 격려하는 메시지를 내도 모자랄 판에 아직까지도 북한을 저렇게 집착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으니 솔직히 좀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티인들 역시도 문재인이 이번 메시지에 대해서 진짜로 대단하다 퇴임 후에 첫 번째 공식 메시지가 또 북한에 관한 거라니 도대체 왜 이렇게 북한 북한 거리는 거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네티인 역시도 북한도 싫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굳이 비핵화는 안 한다라고 하는데 낯수를 늦었나 왜 이러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권 대 북한과의 관계가 진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었는데 문재인이 계속해서 북한 북한 거리고 있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